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흐방과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신인 바알을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그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축들은 물론 사람의 마실 물까지도 없었습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어서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온 나라가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매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단의 불을 사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확실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제학자 슈마호가 쓴 작은 것은 아름답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형식적이고 화려한 것에 적응되어 있는 현대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형식적이고 화려한 것에 적응되어 있는 현대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슈마호는 현대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놓치고 외형적인 것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눈에 보이는 옷이나 자동차, 집 같은 것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니메일, 여행, 그루마, 이외에 매달한 것, 그것을 가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슈마호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고 적은 것에 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작아 보이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반이나 내리지 않은 비였지만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엘리야의 수정을 두는 사완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엘리야의 수정을 두는 사완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급히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일로 줘라 그런데 사완에게는 작은 구름이 확실한 소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완에게는 작은 구름이 확실한 소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완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 비가 내린다고 진짜 맞어? 아무리 선지자라 하지만 아하부왕이 안 믿으면 어떡해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 작은 구름이 확실한 소망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작은 구름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봤기에 그것을 소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어요 영국에서 어떤 교회에 5살짜리 어린이가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했는데 1페니를 했어요 약 20원 정도 하는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로 보내달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살짜리 어린이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거기에 더 돈을 보태서 작은 성경책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사인을 해서 그 책이 인도로 보내지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2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인도를 가게 됐는데 어떤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불교가 국교와 같은 나라인데 그 마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도는 불교가 국교가 국교가 있었는데 그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궁금한 마음으로 마을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궁금한 마음으로 마을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마을에 보그마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한 성교사가 이 마을에 와서 작은 성경책을 전해줬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20년 전에 자기 교회에서 그 아이가 사인한 그 사인이 그 책 마지막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며 흘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음을 들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시작이 작은 감동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구름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름과 같은 그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말씀으로 느껴질지라도 확신하며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작은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작아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과 방향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받습니다 회사에서 손님이 오면 대충 어떤 손님인지 파악이 됩니다 이 손님이 많이 사는지 아니면 한두 장 사는 손님인지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살 것 같지 않은데 이라시아이마세이 아마리 가이소이 나이 나아 어서오세요 참 껌까른 손님 같은데 이라시아이마세이 기분이 가지そうだ나 이거 참 많이 팔리는 거예요 조금만 설명해도 많이 살 것 같아 이거 세 가지 책입니다 30분 걸릴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대하라 정직하게 말해라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랑으로 대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냥 흘려볼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회사에 별로 그렇게 많이 살 것 같지 않은 처음 보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실하게 대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아는 손님을 향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손님은 가게를 한번 둘러보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그 손님은 아주 큰 점포를 운영하는 사냥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후회하고 또 회개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마음에 감동을 주실지라도 그 마음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마음을 알기 위해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마음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고 소망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1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에 소망을 품고 순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더 큰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기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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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dissolve